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33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Contrary to 빈칸 주의하시고요. 잘 나오죠? 대조적. 자, 그러면 popular opinion은 인기 있는 의견. 인기 있는 의견에 대조적으로. 이게 주제겠죠? 동물들은 고우. 가는데 to great lengths. 거대한 기간. 그래서 많은 기간을 가는데 to avoid. 그래서 투가 해서 피하기 위해서죠. 부살 목적으로. 자, avoid fighting. 싸움을 피하기 위해서. 장기간을 간단 말은 많이 참는다. 그리고 우역하겠습니다. 자, 그 구절인데. 자, nature, red, and tooth, and clock까지. nature는 자연. 자연. 그래서 프레이즈는 구절. 자, 구절인데. 자, red. 빨간색 자연이래요. 자, 인투스, and clock까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섹시피어가.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기서 투스 투 투스. 클라스 투 클라스. 이것으로 의역해서 생긴 표현인데. 그러면은. 주는 대로 받는다. 아, 이게 아니죠. 주는 대로 받는다. 주는 대로 받는다. 받는 대로 준다. 거꾸로 해야 되네. 받는 대로 돌려주는. 자연이라는. 의역하면 뭐냐면은. 무시무시한. 야만적이. 이런 느낌으로 가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빨을 받으면은 이빨로 돌려주고. 손톱으로. 화면을 손톱으로 돌려준다는. 뭐. 빨간색은 필요 의미하겠죠. 이 자연은. 이 구절은. 자,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been. 미스엔덜 스튜디오에서 과거분서를 썼죠. 여사로. 그러면은. 널리. 오해되어져 왔다. 에이, 다 틀리네. 널리. 오해되어져. 왔다. 라고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잘못 믿어왔단 말이죠. it's only possible reference. it's가 말하는 건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의 유일한. 가능한. 자, 레퍼런스는. 참조. 그래서 쓸만한 참조 물은. 주어고요. 네이수 투. 프레데토리 비이비얼. 포식자. 습관. 포식자의 습관. 치과가 습관이죠. 포식자적인 습관에서만 관찰되는데. 저의 장소의 부사. 자, 그곳에서 킬러. 이 죽이는 애는. 메이조동사 뒤에 동사원형. 아마도 가지게 되는데. 자, 블러드 서크트 웨폰은. 피에 적셔진 무기. 자, 피에 적셔진 무기를. 가지게 되는데. as it settled down to 골드 온 더 바디오브 스프레이. 자, as는 뭐 뭐 할 때. 시간절로 적을게요. 자, it은 여기서 킬러죠. 킬러가. 자, settle down. 어, settle down은. 정리시키다. 앉아있다. 자, 앉아있을 때만 발생하게 되는데. 자, 투골지하기 위해서. 투 부정석 부사요. 잘 안나오던 프레임. 골드 온 하면 뭐냐면. 아, 잘나오던 게 원래. debower. 처묵 처묵. 자, 처묵 처묵 하려고. 또 바디오브 더 이스프레이는 죽은 이 먹이에. 몸을 머긋기 위하여 앉아있을 때만 보이는 게 뭐다? 이 필요 적신 무기란 말이에요. 평상시에는 잘 안쓰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이것은 드문 경우다. 라는 예시입니다. 이것은. 자, 그러나. it has frequently been applied. 이심화라는 것도 이 잘못된 오해겠죠. 잘못된 오해는. 자, frequently 빈번하게. 자, 빈번하게. has been 현재 완료 플러스 수동으로. 또 과거분사로 썼죠. 수동. 적용되다. 적용되어 왔다. 빈번하게. 자, 투과에서는 전체 차량을 주의하셔야 돼요. 투 뒤에 여기서 파이딩에. 명사 들어갔죠. 싸우는데. 자, 비트윈 어디에? 라이벌스 사이에. 자, 오브 더 세임 스피시스. 같은 종에서. 그냥 같은 종끼리 자기들 싸움할 때. 당연히 이렇게 피를 흘린다고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자, 위드 모와 함께. 어섬션. 가정. 과 함께. 자, that. 인 더 와일드. 야생에서. 자, 동물들은 are constantly. 또 부사 삽입절이고요. constantly fighting 수식해고. 진행형으로 썼어요. 그러면 constantly 하게. 지속적으로 싸운다. 는 가장 아래에서. 자, 투는 여기서는 전체사가 뭐뭐 까지라는 뜻이에요. 투 더 댄스. 죽을 때까지. 자,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 보면은. 자, 투. 인스타블리쉬로 투 부정사 부사로 썼죠. 여기서는. 부사의 목적으로. 자, 인스타블리쉬 하기 위해예요. 그래서 인스타블리쉬. 설립. 설립하기 위해서. 그들 스스로를. 여기서도 문법. 지가 지 스스로 만들라고 해. 제기대명서 썼었어요. 자, 어디에. 인 도미넌트 롤을. 도미넌트는 주요한 역할. 자, 주요한 역할이란 말은 여기서 뭐냐. 동물들 사이에. 리더죠. 특히 남자애들. 자, 리더 역할을 하려고. 피 흘리고 싸운다 말이야. 죽을 때까지. 자, 그래서. nothing could be further from the truth. 자, 그래서 부정어. 어떤 것도. could be further. 더 멀 수가 없는데. from the truth. 진실로부터. 그러면은. 완전히 진실로부터 멀다. 완전히 진실로부터. 거리가 멀다. 라는 뜻이에요. 말도 안 된다. 자, the overwhelming impression. 그러면은. 압도적인. 자, impression은. 인상. 자, 인상인데. one guest from watching animal. dispute까지. 그래서. 대생약 구조로 봐주시면 됩니다. 어떤 인상이냐면은. 자, 원 일반주. 한 사람이. 얻게 되는. 자, from 전치사지. ing. 동물의 disputes. 돈쟁. 자, 돈사는 아니고. 분쟁이라고 볼게요. 자, 그러면. 동물의 분쟁을 보고 있던 사람으로부터. 앞쪽으로 느끼는 인상은. 자, 실제 좋은은 impression의 주어고요. is of remarkable. 놀라울 정도의. 자, patience. 참을성. 과. 스스로 조절. 스스로 조절이다. 동물들을 실제로 본 사람들이 느낀 거는. 와, 진짜 참을성 짱이네. 그리고. 와, 제 조절력. 쩔어주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동물들이. 안 싸운단 말이죠. the spill of blood 까지. spiel은. 흘리다. 큰일이다, 진짜. 자, 흘리는데. of blood. 피를 흘리는 것은. spilling. it is not the norm. 자, norm은 여기서 기준. 기준. 기준이 아닌데. it is rare. 기준은. 기준이란 말이. 일반적인. 의역할게요. 여기서도. 일반적인. 기준이 아니다. 자, 이것은 rare. 빈칸. 그래서는. 드문. 이벤트다. 얘들은 꼭. 필요하지 않으면. 안 싸운단 말이에요. 동물들이. 동물들이. 인간보다 낫죠. 인간보다 빡치면 바로 그냥. 주먹 날리고 시작하는데. 동물들 안 같단 말이죠. 그럼 과연 동물들이. blood thirst 할까. 피를. 갈구할까. 아니란 말이죠. 이거를 우리. 빅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적. 생각에. 반대되는. 싸움을. 피하려고. 하는. 동물의. 습성.